빨리 말하고 들어가서 쉬어. 뜸들이지 마. 나도 피곤해. 저기, 언니. 오빠 이혼하는 거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꼭 가서 말해야겠지. 그게 사모님과 유연이에 대한 예의니까요. 그래. 기다리고 있자. 나도 지쳤어. 언니도 오빠가 필요하잖아. 유연이 위해서라도. 애들로 말하지 마. 답답해. 이혼. 어쩌면 가능할 것 같아. 민수가. 민수가 법원에서 언니 편을 들어주면. 민수가 큰언니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싸워볼 수 있다고. 하... 니들 막막한가 보다. 뭐가? 임신한 그 여자아이 때문 아니야? 너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진 거고. 이해해. 그 여자아이. 나한테 만들긴 싫었겠지. 너같이 원치 않는 책임감으로 사는 것도 싫었을 때고. 너나 한상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거다. 한민수. 하...